지난해 말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제가 시행됐는데요. 이에 강석우가 구민들이 페트병에 붙은 비닐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라벨 제거봉을 제작해 배부했습니다. 라벨 제거봉은 길이 15cm로 병따개 부분과 자석을 함께 부착했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칼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디자인했습니다. 이 제거봉을 페트병과 비닐 라벨 제 사이에 끼워 당기기만 하면 라벨을 쉽게 뗄 수 있고 칼날은 일반 커터 칼날로 교체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강석우는 우선 3천 개를 제작해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이면도로, 재활용 정거장 등 일선 청소 현장에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. 한편 강석우는 제거봉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작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